출발하기! 우리 우석오빠, 피노키오빠 반갑습니다. 우리 마덕구오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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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2700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영상으로 뽑아보자. 스툴이 오빠, 최상위님! 우리 부엉이 현빈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나미가 오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승둥이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림 부시러! 자, 좀 지키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뿜빠이 오빠, 자, 오늘 그림 못 부시네요. 자, 칸수가 6단식으로 나오면은 아이고, 자, 아무것도 안 맞네.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잠깐만! 여보세요! 오늘 완전 똥방구로 들어오네! 뿜빠이 오빠! 이거 얼마짜데, 이걸 줘! 미치겠네! 자, 그렇다면, 자, 1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창아니까 많은 파이팅 감사해요. 우리 이창호 오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출발! 자, 1반으로 뿌셔버리겠어. 뿌! 자, 그림이 좀 작. 칸수가 6단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밤하늘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울산다리 오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왜 일어나요. 자, 와일드가 있지만 그림이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니, 저기요!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어, 이거 망가졌나봐! 제이씨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아, 끄정냥 오빠 여기 금액 쓰시면 안 돼요. 금액 쓰실 거면 원자 대신 층이나 콩 바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못 먹었다면 자, 바닥으로 한 번 한 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래! 뿌셔버려! 노는 느낌이 세요, 관심님. 안녕, 오빠 어서오시고요. 파이팅 감사해요. 박창조님 금액 쓰시지 마시고 원자 대신 층이나 콩 바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고장난 남쪽 여기도 있어요. 사랑해요. 자, 불봉치 오빠 어서오시고요. 104몇, 1분번째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바닥으로 조금 더 볼까요? 자, 만발이 가겠습니다. 30바퀴! 땅콩 오빠, 푸누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아,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야 돼가지고 자,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조금 어긋날 수 있어서 그래요. 네. 여기서 안 되는 거를 제가 말을 자꾸 언급을 해도 좀 심의 기정이 좀 안 되니까 어, 예. 안 되면 아, 안 되는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졸림피그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아, 간식 오빠 좋아요, 좋아요 들어올 때 놀랬다요? 졸림피그 오빠 반갑습니다. 자, 만발이 보지만은 아이고 자, 바닥에서도 그림이 조금 천천히요. 이쁜 우리 마녀 큰일, 큰 그림 한 번 보여줘라. 큰 그림! 50등! 아셔! 이쁜 우리 마녀야! 오늘은 그 이쁜 입에서 시소리내고 싶은데요. 알았당! 그럼 쑤! 또 치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자, 일단은 뭐 바닥에서 50장 다시 돌려주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0분에 자, 우리 무등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무등삼 오빠 조화... 아, 무등삼 오빠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개 감사해요. 아드니스님도 어서오시고요. 마하! 반갑습니다. 자, 그림을 푸셔버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림이 맞지 않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흐르고 자빠졌네요. 뭐야? 계속 흐러와. 여보세요! 이거 구매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기 짜기 따기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우와! 포셔버려 찔뜨랐네요. 우리 뽕이 오빠 어서오세요. 이뿐만요! 대박나라 마녀! 감사해요! 아샤샤! 아샤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우! 잠깐만! 미쳤다! 야, 이건 맥스 주는 거 아닙니까? 어머! 맥스는 아니야. 와! 이거 어떻게 해?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와! 침첨! 원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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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리! 하하하하! 이야! 역시 폼파이는 한방입니다. 한방! 와! 자, 마녀! 폼페이에서 지금 처음이에요! 오! 하하하하! 이야! 미쳤다! 진짜! 천원짜리님! 우리 강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미치겠네! 기대 안 했는데!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11층 되나요? 자, 12층 정도 되나요? 와! 11층! 나이스!